종점 이즈미추오역 샘보쿠 고속 철도선은 오사카부 사카이시의 나카모지역과 오사카부 이즈미시의 이즈미추오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난카이 전기철도의 고야선의 남바역까지 직결된다. 샘보쿠 고속 철도, 샘보쿠 고속, 샘보쿠선으로도 불린다. 오사카부 등이 출자하는 제3섹터 회사 오사카부도시개발이 운영하고 있었으나 오사카부가 보유 주식 100%를 난카이의 매각,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현재는 샘보쿠 고속 철도에서 운영한다. 난카이 고야선의 남바역까지 직결된다. 사카이시, 나카구, 니시구, 이즈미시, 기시와다시를 통과하는 사카이구 오사카부의 통근 통학 노선이다. 과거 난카이 전기철도가 직접 경영하고 건설하는 것이 검토되었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난카이 전기철도에 무거운 빛과 중대 사고가 덮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규 노선을 가지는 것을 포기했다. 1971년 개통 당시에는 난카이 전기철도에 위탁을 하고 있었지만 단계적으로 증명화를 진행해 1993년 4월 1일 결국 모든 업무를 증명화했다. 2006년 7월 1일 전 구간에서 피타파와 ICOCA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7년 4월 1일 피타파 전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3월 23일 키타카, PASMO, 수이카, 메나카, TOICA, 니모카, 하야카켄, SUGOCA도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채워진 원, 정차, 통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